토요일에 출신, 쇼 음악 출신 브라이언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씨, 장미씨, 장미씨 왜 그렇게 불러요? 9월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가을 가을이 그렇게 좋아요? 가을 좋죠,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드디어 브라이언의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풍요일에 가을이 온 만큼 우리 가역에도 풍성해졌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오늘 음악 출신에서만도 엄청난 가수들이 몰려옵니다 네 김현정표 댄스를 주목하라 네, 다시 돌아온 김현정 네, 주얼리에서 솔로 가수로 멋지게 변신한 박정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네, 잘생기고 멋진 다섯 남자 파란 그리고 신화의 어린 왕자 신혜선 와, 오늘 완전 대단하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가준이 콩닥콩닥 뛰어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답게 신나고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무대는 누군가요? 네 BAD입니다 신희망상 신희망상 감사합니다.